어린이들이 영어 미술을 왜 배워야 하는지 이 어린이들을 지도할 선생님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강좌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주세요. 웰컴 투 더 아트 잉글리시 유니버시티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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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이들은 왜 영어 미술을 배워야 하는지 또 이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형태의 영어 미술 지도적 가정이 이곳에서 제공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영어 미술의 또 다른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. 아직도 아트 잉글리시 유니버시티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, 알람 설정, 벨 모양 눌러주시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이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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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